한국창장문화예술대전 한국창장문화예술대전은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입니다.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여서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기술을 연마해보세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감성을 선보이고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세요. 2023년 3월 6일에서 4월 7일까지 웹하드에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리플렛을 참조해주세요. 수상작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2회 등재됩니다. 또한 대상작가는 세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1회 가질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2상은 유튜브 세미업TV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는 4월 14일 1차 심사를 거치고 4월 21일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를 거칩니다. 4월 29일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